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6월절 이 밤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냈으면 바로 직진을 해서 가난 땅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진으로 오지 않고 빙빙 잡아 돌려서 어디로 가요? 홍해로 데려가 홍해 홍해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홍해 참 시안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길도 있는데 굳이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로 인도했느냐 홍해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홍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잠기다라는 뜻인데 이거의 더 깊은 뜻은 어디에 있어요? 노마서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가 결국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이것이 세례의 참 뜻인데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옛사람 혹은 겉사람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단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처단해야 광야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거든 광야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뭐냐? 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세례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고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홍해 세례를 통해서 자아를 얼만큼 내가 죽였느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이 짧으냐 기느냐 여기서 반가름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 홍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기질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고집 다 있잖아요 성깔?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혈기, 인간성, 못된 성품 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옛사람의 성분들을 어디다가요? 홍해에다가 다 이게 홍해에서 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건 자아를 쳐다는데 왜 자아를 쳐다느냐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승부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온전히 임한 사람은 광야 생활이 짧아요 그러나 이게 홍해가 선치하는 사람들은 광야가 무장이 길어요 의식의 형식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뭐냐 내 심령 속에 참된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된 세례가 임한 사람은 자아가 죽고 옛사람의 옷을 벗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돼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6월절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엑소더스 했을 때에 홍해를 굳이 가지 않고 다른 길로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려서 홍해를 통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세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 자아가 죽고 장사 지내서 푹 썩어가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를 70년 하는 사람도 있고 40년 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와 같이 3일 만에 끝난 사람도 있는데 그 승부점이 어디냐? 바로 이 홍해 세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집어넣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느냐 첫째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에서요 홍해에서 이게 세례가 확실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정말 네가 세례를 온전히 받았느냐 이 참된 세례가 너한테 임했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광야의 뺑뺑이를 통해서 자아의 성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자꾸 높아지는 게 이 자아의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례가요 온전히 됐으면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뭐 했느냐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죄성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최초로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잖아요 하나님이 배필로 만들어준 저 에펜네가 선악과 나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저 뱀새끼가 나 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람은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이게 깨지느냐면 요나는요 자기 탓으로 안 거야 첫째 나 때문에 이 배에 풍랑이 왔다는 걸 선지자가 안 거야 그래서 재산 그만 버리고 나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거 승부쯤이 벌써 요나는 벌써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어요 왜 그래 왜 왜 왜 이렇게 악당으로 쓰고 따졌으면요 너는 30년 물고기 배 속에 있어라 그랬을 텐데 벌써 요나는요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사람들이 막 난리 버거지고 재산을 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버리니까 요나가 말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재산 그만 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요거 왜 온지 아세요? 나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이게 요나가 이렇게 한 거야 나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실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댈려고 그냥 내가 말씀드렸잖아 홍해 세례에서 참된 세례가 온전히 임해져서 나의 옛사람 자아가 여기서 승부가 딱 끝나면 광냐는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 보세요 내 탓이라 딱 그래 버리잖아 내 탓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아니까 나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멈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먼 이유를 잡고 대 먼 핑계를 잡고 대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광냐의 이 방법도 사람마다 딱 달라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밟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에요 질병 어떤 사람은 자녀에요 자녀 그러면 광냐는 뭐냐 광냐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막막해요 왜 하나님께서 광냐를 주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냥요 고단한 고단한 막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광냐에서 속히 나오려면 빨리 내려놔야 돼 나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광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하란 말이에요 요나처럼 핑계대지 말고 자꾸 우리 성도들은 핑계를 대려 그래요 아니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니네 간다고 지원도 안 했잖아요 내가 니네에서 기도해야 되는 곳도 없잖아요 왜 날 불러요 왜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나는 그건 못 가요 요렇게요 자꾸 하나님하고 견해 싸움하고 배 밑에 가서 처잡고 잡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도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어차피 나도 망하는 인생 니들도 같이 망해라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짐 그만 버리고 다 먹고 살라고 장사하는 물건들인데 버리지 말고 날 바다에 버리시오 사실은 나 때문에 이게 온 겁니다 하고 딱요 자기를 낮추니까 뭐냐 물고기 3일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영원히 아멘 절대 우리는 광야를 길게 하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승부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